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사상요자나 가운데서 다사상요자나 10가지의 족쇄 가운데서 뭐가 다스려지게 되냐면 의심, 유신견, 변직견, 개금치견, 사견, 견치견 이건 다사상요자나가 아니고 다샤아누사야네요. 아까 구산에서 얘기한 10가지 잠재된 번뇌 가운데서 견치와 관련된 5가지와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도에 들어가는데 16단계를 시설하고 있어요. 또 16개가 나오죠. 견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마하시 센터에서 마하시 센터에서도 수다원이 되는데 몇 개의 과정을 얘기하죠? 16단계를 얘기해요. 마하시 센터에서도.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요? 경전에는 그런 말 나오지가 않아요. 나중에 아비담마에서 청정도론에서 또 16단계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경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정도론이나 마하시 센터나 혹은 설일체부에서 16단계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얘기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보빈스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중생들 골탕 먹이려고 다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후대가 가면 갈수록 법수가 더 많아지고 단계가 더 많아져요. 불교 학파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저기가 많아져요. 견도에 들어가기 이전을 더 많은 단계를 시설해요. 왜 그럴까요? 말세. 말세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말로 아까 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스님이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지금 내가 질문했던 왜 후대로 갈수록 견도, 수다운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복잡한 장치와 단계를 시설할까요? 경전에 보면, 빨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20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계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계율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몇 년 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죠? 그게 내가 조금 기억에 가면 되는데 20년에서 25년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20년 혹은 25년 사이에 계율이 제정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20년 이전에 발심한 사람들은 다 출가했어요. 인연이 있고 발심한 사람들은 출가해서 개라는 것을 시설하는 것 자체가 걸리적거린 일이 돼서 그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오냐면 차립을 준 자고 부처님께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과거에 몇 분이 부처님이 계셨습니까? 과거 7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거 6불, 석가모니까지 7불이죠. 과거 6불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부처님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느 부처님은 법이 오래갔고 어느 부처님은 법이 짧게 갔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부처님은 왜 법이 오래가고 어느 부처님은 왜 법이 짧았습니까? 라고 사립일 존재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법이 오래간 그런 부처님은 계율이 잘 시설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이 짧은 그런 부처님은 계율이 잘 시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립일 존재가 욕구가 충만해서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계율을 시설합시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발심한 사람들에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멍해를 둘러 써버리면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계율에 신경쓰니라고 수행하는 것이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때가 오기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무슨 때였죠? 그때가 그런 나쁜 짓을 한 비구가 수딘나 비구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씩 뚫린 구멍 떼어나가듯이 계율을 제정하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발심이 제대로 된 분이라고 하면 수딘나 스님처럼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발심된 사람은 벌써 다 그 안에 출가했고 나머지는 발심이 반절된 사람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승가가 공향도 많이 준대. 그럼 거기 가서 한평생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면서 이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컨더리 승녀들이 왔을 때 그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벌써 세컨더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승녀들이 벌써 존재했었어요. 그러면 부처님 다음에 가장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승가에 많이 들어온 때가 언제였죠? 아슈카왕 때였죠. 왜 그랬어요? 아슈카왕이 불교 교단에 엄청난 후원을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가면 너무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머리 깎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 스리랑카의 여러 가지 전기들을 보면 그러면 승가가 타락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발심이 덜 된 사람들이 점점 승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발심이 덜 된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더 많은 단계를 시설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단계가 없었는데 왜 후기에 부처님도 아닌 것들이 이런 많은 단계를 시설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황론으로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래서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불교가 더 많은 단계를 시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지금 시대에는 말할 나이가 없죠. 그 당시가 기원 후 천년 전 이전에도 그러는데 지금 당시에는 말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구사론이 만들어지게 될 때 서릴체유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인데 벌써 승가가 많이 잡수러졌기 때문에 더 낮은 단계를 시설해야 될 필성을 느꼈고 그런 단계들의 노력이 전도의 16단계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성적으로도 초기에 출가한 사람들에 비해서 후기에 출가한 사람들이 지성적으로도 조금 딸리는 것도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저기를 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견도의 16단계 골치 아파요. 이해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런 단계를 왜 시설하는지 이분들의 psychological disposition, 심리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가 후기불교를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무엇과 연결되냐면 고짐, 멸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다 오는 것이 뭐냐면 고법지, 고류지, 고법지인, 고류지인 이 4개가 앞에 있는 고대신에 진멸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진법지, 진류지, 진법지인, 진류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진멸도로 4개씩 16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고법지인은 무엇이냐면 고법지인은 류자가 들여간 것은 안 봐야예요. 안 봐야. 류는 여기 비슷할 류자라고 했죠. 안 봐야. 비슷할 류자는 뭐냐면 욕계하고 비슷한 색계의 무색계의 이런 번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자가 들어가면 색계와 무색계의 번뇌 그 다음에 류가 안 들어가면 그냥 욕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법지, 고류지 하면 고법지는 욕계, 고류지는 색계의 무색계의 그 다음에 고법지인 하면 욕계고 고류지인 하면 역시 고에 대해서 색계의 무색계인데 인자, 크샨띠가 들어갔어요. 크샨띠가 여기 인자는 참을인자도 되지만 인가할인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법지는 그거는 고에 대해서 듀카, 담마, 냐, 나,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법지는 듀카, 담마, 냐, 나, 크샨띠라고 해서 그 고법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인을 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지와 고법지인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서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을 싸워서 물리치는 것은 고법지예요. 그 다음에 싸워서 물리치고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뭐라고요? 고법지인,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서 그러하다. 이게 바로 이 네 가지 고법지, 고류지, 고법지인, 고류지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고성지에 대해서 알았어. 그 아는 것이 확실해. 그게 바로 고법지와 고법지인이고 그것을 욕계에도 고성지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고법지예요. 그 다음 고법지인이고 색계, 무색계에도 이상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아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고법지, 고류지, 고류지인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냥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이 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과 멸과 도도 알고 확실히 알고 문을 걸어 담그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욕계와 색계, 무색계. 이것이 바로 해서 16가지의 양태를 고집, 멸두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뭘 바라고 한다? 견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죠?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얘기하기를 안우사야, 번뇌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열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는 견소단, 보아서 해결되는 번뇌. 네 가지는 수소단, 닦아야 해결되는 번뇌라고 그렇게 했는데 견도에서는 이 열 가지 중에서 무엇을 주로 다루겠어요? 견소단, 수소단. 견소단, 수소단 이 견도에서는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는 견소단이고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는 수소단이야. 그런데 여기 견도에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견소단이 없어져야 돼요? 견소단이 몇 가지가 있단겠죠?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여섯 가지가 뭐였죠? 의심, 유신견, 변직견, 개금치견, 사견, 견치 이 견해와 관련된 거 다섯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의심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가 견도에 들어갈 때 견도의 열여섯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섯 가지가 버려지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야지. 여기 이거 열여섯 개만 하고 수업 끝낼 거예요. 이거 다시 들어오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견고성제에서는 유신견과 변직견의 두 가지 견소단 견옥이 끊어지는데 유신견과 변직견, 두 가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개금치견, 개금치견은 부분적으로 끊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유신견과 변직견이 견고성제에서는 끊어진다. 왜냐하면 견고성제에서는 오온이 여덟 번째가 뭐죠? 제행계고죠. 제행계고가 여덟 번째 맞는가요? 사고팔거 가운데에서 반차스칸다 두카 반차스칸다 쌍 오온성고 오온성고죠. 반차스칸다 그래서 오온성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신견, 그 다음에 변직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거나 단멸이라고 생각하는 그 변직견 이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법주의인과 멸법주의인에서 그 다음에 욕계에서 일어나는 고의 원인의 무지에서 발생한 견옥인 의심과 사견과 견치의 일부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견옥 중에서 이미 경고성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진멸성제에서는 세 가지만 다르고 도법주의인에서는 의심, 사견, 견치와 그 다음에 고집제에서 다섯으로 남은 개금치의 일부분을 끊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고집, 멸, 도의 네 가지 법치인에서 무엇을 끊게 되냐면 수다원을 장애하는 세 가지 족세 중에서 유신견은 견고성제에서 개금치견은 견도성제에서 의심은 사성제를 다 관한 다음에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도의 16단계에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에 들고 견도에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구사론이 한 학기에 공부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죠? 단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세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사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구사론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을 지금 느끼게 됐죠? 첫 번째, 역시 초기 불교처럼 구사론에서는 전소단, 수사단, 그래서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그 개의 차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구사론에서는 앞에 자량과 가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견도와 수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끌고 선까지 가야 돼요. 선에서는 견도와 수도가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견도는 견성, 수도는 오후 보임 오후 보임하는 것이 수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기 불교에서부터 구사론을 통해서 유식을 걸쳐서 견도와 수도라고 하는 행태가 선에까지도 연결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봐서 사라지는 번뇌와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 봐서 번뇌가 사라지면 그러면 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견성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업습이 남아 있어서 업습을 닦는 것이 바로 보임, 수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도를 닦아 나가는 방법론으로 초기 불교와 구사론에서는 뭐가 제시됐죠? 사념처의 수행이 제시가 됐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념처가 그렇게 제시됐다면 구사론에 와서는 사념처를 자상으로, 공상으로 복합적으로 관찰하고 플러스 사성제를 글자 그대로 다, 고, 짐, 멸도를 십육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경전을 읽고 개념이 발달하면서 대충 보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자만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킨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의 구사론의 특징은 뭐냐면 사념처를 통해서 어떻게 견도에 들어가는가를 얘기를 했다는 것. 세 번째, 사념처의 특징이 뭐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뭐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념처를 탐진치, 탐진치기는 한데 뭐든지 수행하면 탐진치하고 연결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념처가 각각 무엇을 다스리는 거죠? 아까 오늘 강조를 했어요. 사념처가 무엇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 얘기했는데 사념처가 오온 사념처가 무엇이에요? 신, 수, 심, 법이죠. 신, 수, 심법이 어떻다고 관한 거예요? 신, 시, 신, 부정, 수, 시, 고, 심, 무상, 법, 무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 수, 심법이 뭐한 것을 관한다고요? 무상, 고, 부정, 무아임을 관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의 반대인 상락, 아정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 수, 심법이 상락, 아정이라고 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해요? 무명. 그래서 무명을 다스리려면 신, 수, 심법이 무상, 고, 부정, 무아임을 그거를 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해서 그 다음에 선정의, 육종 선정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직관, 직접 보아서 수해 문, 사, 수를 통해서 부정, 고, 부상, 무아임을 보는 것이 바로 무명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무명이 해결되기 때문에 무명의 시작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 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아, 아가 아에 대한 견해가 사라지게 되고 아에 대한 견해가 사라지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어떤 성인이라고 해요? 수다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한 것은 떨어내기 시작하자고요. 자, 그래서 유신견, 의심, 그 다음에 개금치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신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남겨놔요. 이거 제대로 떨어내면 나머지도 저절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견도에서는 무엇을 다스리냐 사념처를 통해서 유신견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에서는 뭘 다스린다고요? 욕계, 세께,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라고 한다. 그 욕계, 세께, 무색계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해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을 다스린다. 그래서 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면 그러면 어떤 경지? 수다원. 법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면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무아이고 법이 무아임을 임무와 법무아를 완전히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인무아를 통해서 수다원, 법무아를 통해서 아라한까지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까지 논리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스님, 문제가 있어요?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은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 얼른 들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금 저기 거시기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빨라서 조금 저기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 동안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줄 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내일 다시 여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질문하려고요? 질문이 있나요? 아니, 질문만 그냥 받을게요. 대답은 이제 시간 날 때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질문하는 것이 조금 쭈뼛쭈뼛한 사람들은 적어서 이 앞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스님이 말하는 해뚜 해뚜라는 단어는 같은데 해뚜가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원인 이것이 저기 되면 지금 그 해뚜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해뚜는 이런 스페셜 상황 속에서의 번뇌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집성제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일반화된 얘기고 제가 Jezus은 지금 이 해뚜에 대해 제가 여기에서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해뚜는 Yemen이 세상에서의 공간적인 것이고 그건 억지로 등장합니다 네 네 네